리더님의 TMI 준혁 본의 TMI를 한번 갑시다 정색을 가끔 해요 가끔이 아닌데요? 정색으로 웃을 때 떨려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으면 보통 이 정도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아 간지러워서 간지러워서 간지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소리가 되게 네 이게 손이 되게 기계적이네요 버리지 됐더라고요 간지러워가지고 앞으로 이걸 굉장히 지켜보지 않을까 시청 만난 예능은 끝났다! 라이브 소통 방송의 시작!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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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